꼭 이 영상을 통해 게임을 다운로드 해야 돼요! 접속하면 바로 혜택 화면을 열고 쿠폰 코드 UR666, UR777, UR888을 입력해요! 그냥 우편함에 유비 패키지 풀세트가 들어있을 거예요! 그 다음 상점에서 플랫! 할 것, 코스튬이 다 할인증입니다! 광어 장비를 모두 착용하세요! 이제 던전에서 당신은 부적이에요! 오세요! 정말 대단해요! 어서 다운로드해서 혜택을 누려보세요! 구름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!